제목을 이렇게 달아주세요. 평균 변화율의 유사식. 단순 문과문제에서는 그냥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히 미분계산은 같겠지. 미분가능한 다음 함수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건 성립할 겁니다. 그런데 이과 입장에서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만 소재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변형식의 극한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반화 시켜봅니다. 과연 너는 무엇일까 이런거죠. h가 여기로 갈 때 누가 봐도 이거 이렇잖아. h가 여기로 갔더니 너 A로 가 너도 A로 가. 야 여기서 A를 뺐더니 평균 변화율 맞아. 오케이 어차피 이건 f'이랑 같지 않을까 이런거지. 그런데 그건 착각이라고. f가 다음 함수래. 그러면 이건 f'이랑 같은거 맞아요. 다음 함수땐 맞다고요. 그런데 f가 다음 사람 말이 없어. 미분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어. 그럼 함부로 얘가 f'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니까. 자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지를 내가 드디어 이제 알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 지금 또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거창한게 아니라 그냥 시키는데로 해보면 되는거에요. 아 무언가를 외우려고 드는게 아니라 아니 h가 너무 보이겠잖아. 극한은 제발 뭐부터? 꼴 결정을 하라요. 그래서 0으로 가네 0으로 가네 0으로 가네 0브래형 꼴 부정형 맞네. 부정형 극한이니 이걸 내가 드디어 알고 있는 무언가로 바꾸려고 들거야. 그러니 보이지. 왜 일단 선생님 fa가 빠지고 fa를 한 번은 더 하고 한 번은 뭐하면 돼. 빼면 같은 시기잖아. 그치 그래서 맨날 이거 했던거 아니야. 맨날 이거 했던거잖아. 야 너는 진정 정이 맞잖아. 그치? 식을 써보면 이런거야. 다시 한 번 써볼게. 2분의 1을 따로 떼어놓으면 이건 h분의 fa 더하기 h에서 바로 fa를 뺀거죠. 앞에 거는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럼 똑같이 2분의 1이 있구요. 이번엔 또 h분의 이번엔 fa 빼기 h에서 마이너스를 묶어낸거니까 여긴 마이너스 밖에서 마이너스 fa가 있겠죠. 그치? 정확하게 지금 식을 분리해낸 것 뿐이에요. 그쵸? 그래서 난 이걸 플러스로 받고 마이너스를 안쪽으로 넣어볼게요. 당연한 식이에요. 그쵸? 그냥 식을 지금 변화한거야. 내가 알고 있는 식으로. 그치? 야 그랬더니 걔를 리미트 h를 뭐로 보낸거야? 0으로 보낸거야. 이겁니다. 지금. 오 선생님 이 식에 대한 극한이 결국 너였구나. 이거는 같은거 맞거든. 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가만히 봤더니 이런거잖아. 이 식의 극한이란 함세의 극한이야. 함세의 극한이니까 당연히 자극한과 우극한이 있는거죠. 그치? 그래서 당연히 이건 0플러스 쪽과 0마이너스는 자극한과 우극한을 한번 따져보는거야. 당연히 이 두개가 존재하고 각각이 존재해서 둘이 같으면 미분이 뭐야? 아니 극한값이 뭐한거야? 존재하는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아니 니가 이 극한값이 갖고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하기 위해서 우극한과 좌극한을 한번 따져본거야. 사실은 그치? 그래서 원래는 뭐야? 우리가 이게 미분계수라면 좌미분과 우미분계수가 각각 달라가지고 뭔가 미분이 뭐한? 불가능한 뭐 이런거잖아. 그런걸 내가 알고 위해서 자극한과 우극한을 따져본거야. 봐라? 그럼 얘가 우극한인거야? 자 우극한이야. 그럼 얘 뭐야? 알고 봤더니 얘 뭐야? 이건 확실하지. a보다 큰 쪽에서의 미분계수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마 얘는 2분의 1 곱하기 f프라임이 뭐야? a플러스가 되겠지. 그치? fx가 일단 가정은 이런거야. fx의 가정은 나는 아직 미분이 가능한지는 몰라. 내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를 몰라. 그런데 적어도 각각의 점에서의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는 각각은 다 존재한다 이거야. 이게 가정이야. 다만 좌미분과 우미분이 같다는 보장은 못해 이런거지. 그치? 일단은 우미분계수는 존재한거야. 그랬더니 그 우미분계수를 수렴할거야 얘는. 그럼 뒤에꺼는 뭐야? 이번엔 마이너스 h로 하잖아. 확실하지. 이건 뭐야? 확실히 좌미분계수죠.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2분의 1 곱하기 f프라임의 a 마이너스가 될거라는거야. 그치? 순수하게 지금 극한을 씬거야. 자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정의를 씬거야. 어? 그랬더니 만약에 이 두개가 같아. 그러면 미분이 가능한거 아니야? 그치? 두개가 같으면 당연히 이 두개는 같을거고. 아마도 f프라임의 a일거고. 나누기 2한거에 두개 더하니까 그건 f프라임이랑 같겠지. 그래서 미분 가능할때는 항상 같았던거야. 근데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도 가만히 봤더니 이 우극한과 자극한이 만약에 같다면 이건 존재하는거잖아. 아니 그래서 내가 자극한을 해본거야. 이번엔 0 마이너스를 봐봐. 그럼 자극한은 이번에 얘가 0 마이너스 쪽인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 이번엔 거꾸로. 얘가 잠입은계수겠지. 어? 이게 일로와. 이제 이게 일로와. 야 너 2분의 1 곱하기 f프라임의 너가 a 마이너스가 되는거야. 그치? 이게 바로 왼쪽에서의 잠입은계수가 되는거야. 이쪽이 일로와. 이제 이번엔. 어? 그럼 오른쪽은 뭐가 돼? h가 0 마이너스니까 0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니까 뭐가 돼? 얘 이제 플러스가 되죠. 얘가 바로 거꾸로 뭐야? 내가 일로와 이런거야. 야 알고봤더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f프라임의 a 플러스인거야. 웬일이니? 웬일이니? 좋은일이지. 알고봤더니 이 극한은요. 자극한과 우극한과 자극한이 알고봤더니 위치만 바뀌었잖아. 언제나 뭐해? 같다라는거야. 무슨소리냐면 이 극한값의 존재성은 그냥 원래부터 우미분과 자미분이 각각 존재만 하면 그냥 같아. 지금 무슨소리가 우미분과 자미분이 같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얘가 1이고 얘가 3이어도 얘는 존재 안해. 존재한다니까? 얘가 1이고 얘가 3이어봐. 그래도 얘는 얼만거야. 얘가 1이고 얘가 3이면 얘 얼만그냐. 2분의 4가 되어서 2로 존재하는거야. 얘도 2고 얘도 2인거야. 얘 극한값 뭐하는거야. 존재하는거야. 존재하지만 놀랍겠죠. 자미분과 우미분이 같아 틀려. 다르거든. 자미분계에서 우미분계에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돼? 이게 사실은 되게 엄밀한 중요한 개념인거야. 사실은 그치. 그걸 지금 뭐야? 디기시란 하나의 예제를 통해서 기출은 뭐야? 우리에게. 제발 눈치 좀 채. 이런거지. 그걸 지금 안내하고 있는겁니다. 봐봐. 이 문제 너무 강렬했잖아. 어떤 의미에서 강렬했냐면 평가관이 뭐야? 욕 많이 얻어먹었어. 왜? 3점인데 오답률이 너무 높았거든. 그분들이 뭐야? 미안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나오고 있어. 너무 오래전이랴. 10년도 더 됐어 이제. 어? 이제 11년째다? 근데 꿈틀거리고 있지. 이게 킬러성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나형 문제. 이 자미분과 의미분을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이런 문제들이 수능은 20년 전의 문제도 반복된다?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시점을 잘 알아. 그분들이 아 애들이 이제 마음을 놓을 때다. 출격해보자. 이런 거죠. 언제든 출제될 수 있는 거라서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얘는 아 미분개수랑 동치가 아니구나. 사실은 그치? 그걸 정확히 인지하셔야 돼. 아 그래서 이제 안 거야. 나 이제 안 거야. 예제 그림을 봐봐. 예제 그림을 봐봐.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제 눈뜨고 그냥 우리는 바로 알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잘 봐봐. 예를 들어 내가 x이꼴 아까 같은 나 x이꼴 예를 들어 얘가 1이야. x이꼴 얘가 a가 만약에 1이라고 볼게. x이꼴 1에서 누가 봐도 이거 좌우가 첨첨 맞지.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 얘가 예를 들어 절대값 x-1이래. 예를 들어 이 예제를 들어보자. 그럼 봐봐. 이건 누가 봐도 x이꼴 리에서 비분계수는 없지.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근데 저 값은 얼마인 거야? 우은 미분계수와 좌 미분계수를 더해서 나누기 이한 거 아니야? 평균값 아니야? 근데 좌우는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지? 기울기가 둘이 더해서 나누기 이한이 얼마야? 0인 거야. 그래서 0으로 존재했던 거야. 얘는 존재하는 거야. 야 놀랍게도 이때는 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게 무슨 종이니? f1 더하기 h 빼기 f에 1 빼기 h를 나누기 뭐한 거야? 2를 했다? 근데 놀랍게도 얘는 얼마로? 0으로 존재한다고. 진실이라고. 이해돼? 이게 눈으로 이제 와닿아야 돼. 이게 과거의 기출이야. 그럼 미래는 이게 또 안 나올 거야? 그래 미래는 이렇게 나오겠지. 미래는 어떻게 나오겠니? 미래는 이렇게 바뀔 거야. 나 x이꼴 1입니다. 이런 거지. 야 얘도 무슨 점이야? 얘도 첨점 맞지? 그치? 얘도 첨점 맞지? 얘는 예를 들어 기울기가 2라고 붙게. 예를 들어 얘의 기울기가 2라고 주어졌어. 자 이런 상황에서 똑같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의 1 더하기 h에서 f의 1 빼기 h를 뺀 거야. 얘 얼마야? 얘 얼마야? 보자 마자 첨점입니까? 음 존재하지 않아요? 점수가 안 존재하게 돼? 이해돼? 아니야 아니야. 존재한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 바로 알 것 같아. 바로 알 것 같아. 그치? 원래는 빼기 f1 플러스 f라서 원래 쪼개가지고 자극한 고가를 따져본 거잖아. 근데 한 번 해봤잖아. 이제 알 것 같아. 뭐라고요? 왼쪽 오른쪽에 미분계수의 합을 더해서 나누기 얼마? 2. 평균값인 거야. 사실은. 얘 근데 기울기 얼마야? 0. 얘는 기울기 얼마야? 2. 둘이 더하면 2. 나누기 2하면 그래서 얘는 보자마자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이해돼? 이게 이제 자연스러울 것 같아. 미래형. 이런 작업들이. 근데 여기서 절대 f' 예를 들어 1은 존재하지 않지. 그죠?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존재하네. 이런 거지. 반말할게. 존재하네. 구분해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걸 알면 될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문제 하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징성이 컸다라는 거야. 이게 문과의 미래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과의 미래가 될 겁니다. 문과의 미래는 이런 거 안 다뤄요? 아니, 모르지. 다룰 수도 있는데 되게 친절하게 다룰 것 같아. 근데 이과는 불친절하게 다룰 거야. 왜? 과거이기 때문에. 그치? 이 문제가 11년 전의 과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제원들이 문제를 만들 때 반드시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미래형 문제를 뭐한다? 발전시킨다 그랬어. 그분들이 창조주가 아니야. 신께서 갑자기 그분들에게 능력을 줘서 네가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떡 하고 나온 게 아니라 과거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아, 옛날에 이런 게 나왔구나. 그럼 올해는 뭘 낼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기출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치? 그런 면에서 얘는 잡룡 중에 하나야. 뭔가 웅크리고 있는데 미래에 뭐야? 팍 터질 거예요. 그치? 그런 소재, 그치?